당신의 아이디어 실제로 ETF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 좋은 ETF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그런 아이디어들 저희가 함께 한번 서바이벌로 해보시죠 많이 보내주세요 사놀라유는 원산지가 충청도입니까? 미련 쪽입니까? 미련을 버려요 아까 끝난 개고요 그러면 우리 월요일 아침 또 새로운 한 주 매일 이번 주도 잘 책임져실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또 가봐야죠 지난주 후반에 미국 시장이 하락폭이 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하락폭이 좀 커서 금요일날 걱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0.7 0.8% 정도 수준으로 우리 시장이 마감을 했는데요 그리고 연기금 투신의 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매도로 돌변할까 걱정을 했는데 일단 우리 시장은 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끝나고 나서 금요일날 저녁에 미국 시장이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나스닥이 3.83% 하락해서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직전의 저점이 12,555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지금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주 주초의 것을 위협하는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다가 다시 반등할 거라고 기대는 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수십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20년 이내로 4월이 항상 강세였거든요 올해 지금 이제 한 주 남았지만 나스닥이 9.71% 하락을 했습니다 4월 3.5%로 4월 강세로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정포로님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여기는 희망을 얘기한 거니까 전반적으로 김영익 박사님 말씀대로 퇴근해 하락하는 점점 점점 4월에 살 기회가 있는데 조금 기다려봐 지금 이번 주가 그런 살 기회가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넷플릭스 역량 그리고 메타, 구글, 엔비디아 등을 지금 우려하면서 전반적으로 넷플릭스 충격으로 투시 마커로에서 떨어지는 게 더 큽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유가가 101달러입니다 달러드에서 101 원화 1244 그리고 10년 만기 국제 충격 2.9% 이거 보시면 아주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크게 금등락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굉장히 큰 충격을 좀 줬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사를 많이 보시면 지난주에 후반에 이렇게 하락한 게 5월 4일날 있을 FMC 회의에서 빅스텝으로 정리상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냥 지금 상징적으로 나올 만한 이유가 그거이신 것이지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 넷플릭스 역량이 가장 컸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투심을 전체적으로 약화시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코스피가 0.32% 상승했습니다 270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18% 하락으로 92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개인들이 1,000억 매수했고 외국인들이 1,800억 정도 매도했는데요 그런데 기관들을 보시면 955억, 1,000억 정도의 순매수인데 금융투자가 2,400억 매도했거든요 그 얘기는 투심과 연기금 상호펀드가 샀다는 얘기인데 투심이 1,200억 정도 연기금이 2,3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수치를 보면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연기금 투심이 팔지만 않아도 우리 시장은 잘 버티고 그들이 좀만 사줘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외국인들의 우리 시장의 매도는 시가초기 상위 종무 일부 종무에 국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거래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액티브형 자금들이 우리 시장에 움직인다면 우리 시장은 그래도 잘 선방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외국 매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시장 대비 상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연기금 투심 매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투자 그리고 자동차 선방한다고 지금 얘기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이쪽 섹터들이 좀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 조선수주가 지속된다는 것과 함께 조선주와 조선기자제가 동반 강세를 보이는 것이 우리 시장의 버팀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가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일단 마지막 주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리베런스는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f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아웃 기간에 진입을 해서 연준 위원들이 굉장히 매파적 발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그게 없습니다 블랙아웃이라는 게 이제 1절 그렇죠? 1절 연준 의사결정단이 코멘트를 못하게 하는 기간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에 의한 역량은 일단 이번 주에는 없을 것이다 인터뷰 같은 것도 아예 못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주에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하는 슈퍼위기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연동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겠죠 26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텍사스 노르몬트, GM 이런 것들이 발표하고요 27일 날 메타, 퀄컴, 보잉, 포드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요 28일 날 애플, 아마존, 머크, 인텔, 트위터 이렇게 발표되고 우리나라는 이따가 따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29일 날 미국 3월 개인소비주출 PC가 발표됩니다 연준의 FNC 후퇴이 앞둔 바로 직전의 PC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게 시장에서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이거는 시장이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라서 이미 상당히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27일 날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저게 이제 좀 걱정이죠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타자는 메타다 거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투자자들은 메타작대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메타 뭐요? 메타작이요? 형님 오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메타작 형님 개그랑 뭐 주말 사이에 그냥 선 그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안 받아주시고 못 알아들으시고 우리 지금 시청자 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27일 날 메타 실적 발표이고 여기까지는 투자 심리가 되돌아가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초반에는 메타 실적 발표하면서 혹시라도 네플리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로 주초에 움직일 것 같고요 28일 날 그 다음 날 애플 실적 발표가 있는데 전에도 한 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애플이 시장을 구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플 실적 발표가 되면서 이번 주에는 시장이 다시 터닝하는 흐름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전체적으로 오늘 이번 주에 나올 주요 이슈들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번 주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난주 목요일날 나스닥이 상승폭의 중심값을 하향을 해서 저 걱정을 하면서 여러분께 아침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추가 하락했어요 이런 것들은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3% 돌파 이것은 기정사실화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빅테크 중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하는 성장주들이 실적 충격으로 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하락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보면 캐터필라도 급락을 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날은 미국의 성장주와 가치주가 동반하락했습니다 이거는 이번 주 당장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보냐면요 채권 시장의 3% 국제 수익률 3% 돌파를 바라보고서 채권 시장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그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채권의 감회도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 감회도 그리고 국제 수익률이 급등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FMC 회의에서 공격적인 그리고 매파적인 금리 인상이 계속 나타난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은 경기 침체 경기 둔화를 유발하는 것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가치주가 동반하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 부분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를 볼 때는 직전에 저점의 근처에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붕괴됐다 다시 올라오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주 초에는 전반적으로 확인 심리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타 실적 발표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나고 나서 애플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시장은 주 초에 전반적으로 좀 우려의 상황으로 진행이 되다가 주 후반되어서 반등 시도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나스닥이 이틀 동안 급락을 했습니다 그 역량으로 인해서 우려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시장이 오늘 아침 약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2주 동안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어요 나스닥이 4%를 하락하는 동안 우리 시장은 코스피 시장이 지난주에 강법으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대 강세가 유지되고 있을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에 계속 봐야 되는 게 이렇게 지금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다면 그 이후에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또 괜찮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아까 제가 미국의 주요 기업들을 직접 발표한다고 하나하나 불러드렸는데요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 습가총의 상위 종목들이 다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는 호실적을 기대되는 대기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상대 강세는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수급전 요인에서 투신과 연기금이 매도로 돌변하면 그렇다면 또 우리나라도 2600포인트를 또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2600포인트와 2700포인트 사이에서 우리 시장이 선방하면서 반등 모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미래차와 조선 그리고 애플과 테슬라의 수혜인 그런 기업들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은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가 이루어진다 그 정도 이번 주 시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제가 정리할까 하다가 그저 아예 캡쳐를 해왔는데요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전문가분들이 지금 2분기 지금 4월에 셋째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2분기에 대한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내놓은 자료들인데요 일단 제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분기에 코스피 예상 밴드를 쭉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쭉 권했는데요 맨 왼쪽부터 쭉 말씀드리면 2600에서 2900 그다음부터 2600에서 2900 그다음부터 2650에서 3000 2600에서 2900 2650에서 2950 2700에서 2900 이렇거든요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언제 맞췄냐 또 다르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보실 문제는 아니고요 어떤 컨셉을 갖고 있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컨셉을 시장에 대한 뷰를 가지고서 투자를 하고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저점을 2600포인트 그리고 고점을 2900포인트 정도로 본다라는 얘기는 2600포인트 아래에서는 김영일 교수님 맨날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 아래에서는 매수 공원으로 들어간다라는 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상승할 때도 상승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거의 비슷하네 2629 그죠? 살짝 3 김학균 센터장님 유일하게 3자를 봤네 상당히 위로 올라갈 때도 제한적으로 본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훌륭하신 분들의 뷰인데요 이 맞고 틀리고 또 하나서 어떤 뷰를 갖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주 개인적이고 또 기초 없는 사람의 느낌인데 3000 때는 2800에서 3200 찍고 2800쯤 되면 2600에서 3000 찍고 맨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저의 기억? 그래갖고 지금 다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지금 한 2700 몇십 되니까 2600에서 2900에서 3000 이렇게 찍어봐 저도 이렇게 찍을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저는 물론 찍어봐 저는 그냥 딱 한 3200 연말 딱 그 포인트에 그냥 저는 렌즈 하지 않습니다 저는 딱 3200 연말 지금 2분기잖아? 2분기 코스피에서 네 2분기입니다 3, 4, 5 3, 4, 5, 6 그런데 제가 컨셉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정포론님께서도 연말에서 3200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고점이 3316 아닙니까? 이거 고점도 못하는 거라는 컨셉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뷰가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게 시장이 다이내믹하게 대세 상승으로 다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아니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수를 본다는 거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에 대한 시황에 대한 뷰를 가지고 있어야지 만약에 이런 겁니다 2850 넘어가면 아마 시험관이 되게 많이 바뀔 거예요 2850이 우리 직전에 떨어질 때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다음에는 3100, 3200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럴 때 나는 추경매수 할 거냐 아니면 그쯤 되면 나는 여기서는 제한적이니까 매도를 좀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밑에가 더 중요한데 구분하기 위해서 거기로 노란 줄을 안 걷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뭐냐면요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시기를 언제로 보냐도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맨 왼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 하반기 2분기 중 2, 3분기 중 올 하반기 2, 3분기 5월 미국 FNC 이후 맨 마지막에 있는 분이 지금 제일 강력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보면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올해 2분기를 지나서 올 하반기에 대해서 변곡점이 생기고 올 상반기보다는 좋다라는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잘 보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시황에서 보면 굉장히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약세론의 근거들은 뭐냐면 경기 침체를 얘기하면서 올 하반기에 더 크게 무너질 거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 비도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보지 않죠 이분들은 지금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상승 예상 업종은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거기에 쭉 대부분 그런데 내가 지수를 이렇게 보면서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올해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투자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수보다 내가 훨씬 많이 빠졌다는 데도 있고 난 그냥 괜찮은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상승 예상 업종 중에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리오프닝 관련주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혹은 시금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험이라든지 금리 상승 수혜주 이런 것들을 포트에 담아 있는 포트폴리오는 사실은 빠지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바이오 또 혹은 빅테크 이런 데들 있죠 금리 상승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주 일변도에 포트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지수 전망보다도 지금 어떤 경제적인 환경, 금리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그렇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에 있다가 말씀드렸는데 월가에서 지금 성장주에도 옥석 가르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아크케이가 올해 마이너스 46%거든요 아크케이가 이동을 바꿔야 되겠어? 돈나무에서 작년 연말 대비 마이너스 40이요? 네 올해 4월에 마이너스 26% 났어요 4월에만? 네 4월에만 지금 3주 동안 그러다 보니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골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 지금 김포로님 말씀처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조정 예상 업종은 독특하게 상승 예상 업종은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정 예상 업종에 대해서는 또 저는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보면 아예 대답 안 하신 분들이 3분에 계시는데 대답을 주신 분은 리오프닝 관련주 밸류에이션 높은 기술주 금융정유원자재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번 1분기 동안에 급등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오히려 성장주가 반대할 거다 이런 뜻일 수도 있네요 거기서 옥속을 가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 자체의 내용을 그냥 쭉 읽어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를 잘 보면 그 안에 행간의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쭉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4월 무효수지 다시 적자 이게 그래프로 보면 확연히 눈에 띕니다 확연히 눈에 떠서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워낙 급등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긴 했는데 수입 가격이 원래 높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시장에 아주 영향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월에 굉장히 폭이 컸다가 2월에 돌아섰었는데 4월에 좀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거 5월에 빨리 돌아서지 못하면 시장은 이걸 걱정하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십사 이렇게 좀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은요 엔비디아도 걱정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많이 많이 빠졌어요 엔비디아의 주가에서도 많이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 하락하다고 보니까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잘 팔리던 GPU가 남아돈다라는 제목으로 엔비디아 실정 및 성장에서 우려의 모소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00 올해만 33% 하락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팬데믹 종료 후에 게임용 GPU가 급감했고 개인용 PC 수요 감소를 해서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제가 이걸 굳이 가져왔냐면요 엔비디아 역시도 향후에 성장주의고 독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겠죠 그런데 지금의 환경에서 이런 주식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유는 결국은 전체 시장을 볼 때 저는 요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금리 인상 때문에 성장주와 빅테크가 하락하는 게 아니고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팬데믹 수혜인 기술주들이 하락하고 거기에서도 팬데믹 상황에서도 잘 버텼고 이후에도 괜찮은 기업들의 빅테크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은 이제는 금리 인상으로 해서 성장주의가 가치주의가 아니고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그때 수혜를 입어서 많이 올라갔던 거와 그때 피했던 거하고 확연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렇게 접힌 거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요즘의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플립칩 PCB 이 얘기를 좀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 필요한 것까지도 다 소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격적으로 증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플립칩 BGA FCBGA라고 맨날 얘기하는 게 한국만 그대로 읽으면 볼그리드 어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볼그리드 어레이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가 FCBGA인데 뭐냐 설명을 옆에 써놨습니다 우린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고부가 지패키징에 사용되는 PCB PCB인데 고부가 지패키징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판이죠 기판 PCB 중에 상당히 비싼 거 그렇죠 그렇게 신기술에 들어가는 PCB에 들어가는 거죠 저 놈 PCB 중에 저 놈 FC 왜냐하면 애플칩에서도 이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대형 데이터센터에서도 이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이게 인기가 끄는 건데 그동안에는 일본과 대만에서 주도하면서 많이 움직였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삼성전기가 증사를 하고 있고요 2023년에 실제 판매하고 올해 말까지 증설 완료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LG이노텍도 증설 얘기를 하고 있고 대덕전사도 지난주 말에 증설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쪽 섹터에서는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가 확연하게 있다 대형주 중인 삼성전기 LG이노텍이 지금 제일 잘 달리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기전자 부품 주중에는 대덕전자가 제일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재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 임원분들의 자사주 매수가 올해 임원분들 중에 총 21명이 샀다고 하네요 약 38억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러나 과거로부터 임원진이 자사주를 매수하는 거는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이런 뉴스가 있어서 참고로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 크게 여기에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임원이 사는 것보다도 최고 경영자가 사는 게 더 파급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부회장님도 샀고 사장님도 샀고 다 샀더라고요 어디요? 아니 이기용 부회장은 못 사지 그렇죠 못 사지 팔아야 되잖아 세금 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뉴스는 좀 재미있고 재미있는 뉴스입니다 미국에 자산운용사가 하나 있는데요 제 이름은 그냥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K-POP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ETF를 상장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유럽에 동의상장할 것이고요 그래요?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음악, 영화, 드라마 등 기업에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이 자산운용사가 10조 원 정도의 규모예요 10조? 네 그중에 이제 전체가 전체 사이즈가 그중에 이제 이 ETF를 만든 거니까 아주 크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틈새 상품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한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흥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흥행 여부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이게 ETF 상장된다고 하면 뉴스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뉴스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까 김 프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빅테크가 이제 에서도 옥석가리기를 해야 된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서들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현금 흐름 그 다음 성장률 PG 지속성 밈이나 팬데믹 수혜 등으로 일시적으로 좋았던 거 빼고 걔네 빼고 어떤 상황이어도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길주들은 이번에 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종목들이 쭉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이 잣대를 가지고 본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우리가 좋은 걸 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미를 두고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거 화면 여러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화면을 그냥 이것도 캡쳐 왔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도 또 있고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에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슈퍼위기입니다 종목을 한번 그냥 한번 불러들어 볼게요 몇 개만요 오늘 월요일날 기아 포스코 케미칼 현대차 기업은행 포스코 인터넷 를 세미콘 피아이 첨단 소재 피아이 첨단 소재나 를 세미콘 이런 건 좋다고 했으니까 이런 실적 좋게 나오겠죠 현대기아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요 현대차 기아가 그리고 내일은 현대저철 삼성에지니어링 27일 28일 날 다 모여있는데요 27일 날 SK하이닉스 GS건스 삼성전기 LG노트 삼성물산 LG디스플레이 LG화 현대일러트리 뭐 이런 것들 다 있고요 28일 날 목요일 날 삼성 SGI 한국조선해양 OCI 미포조선 삼성 SDS 아모레퍼시피 현대전설기계 현대중공업 소선주율 전부 다 모여있고 연두색하고 보라색 차이는 뭐예요 예정하고 확정입니다 확정하고 예정이요 보통 대형사들은 예정일에 대부분 합니다 대부분 합니다 그 근처에 하고 있고요 금요일 날 삼성중공업 현대글로비스 하나생명 SK이노베이션 만도 효소중공업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가져와 봤냐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저도 그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내가 지금 삼성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든 겁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실적 발표가 언젠지 잘 안 보고 있으면 주가가 막 움직여서 이거 왜 이래? 보면 실적 발표했네 또는 실적 발표의 전후로 해서 IR을 해서 특히 후회하죠 IR을 하는데 IR에서 무슨 발표를 했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는 종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실적 발표를 언제 하고 그리고 실적 발표 전에 뭘 보시면 좋냐면요 지금 여러분 HTS 안에 보면 재무제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상 실적이 나와요 그 예상 실적을 본인이 기억하고 있던지 아니면 그냥 메모에 써 두세요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예상하고 예하고 다른지 보통 실적 발표가 딱 나오면 QOQ로 얼마큼 됐냐 YY로 얼마큼 됐냐 그래서 시장 컨셉보다 좋았다 나빴다 그러는데 그건 그들이 하는 얘기고 나는 내가 확인해야죠 그래서 시장 컨셉이 얼마큼 되고 있나를 메모지 적어뒀다가 딱 발표되면 얘하고 갭이 미스가 있냐 없냐 이걸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은 그리고 나서 IR에서 어떤 얘기하는지 거기까지는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적 발표에 민감해야 된다는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신데 사실 적어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실적 발표의 컨셉선스를 이렇게 한번 보시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셋에서는 얼마를 받고 대형 기업체들은 대부분 컨셉을 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 이런 딱 맞춘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특별히 실적에 대해서 딱 맞췄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그 회사의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침투가 돼 있다는 얘기고 뷰가 대부분 정확하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당분간 이분의 어떤 뷰를 많이 차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혀 엉뚱한 얘기한 분 그걸 뭐 믿을 필요는 없는 거지 물론 이제 그게 주기적으로 바뀌긴 합니다만 잘 될 때는 잘 되는 사람한테 뭐라고 좀 저속하지만 붙어야 돼요 잘 맞추는 사람한테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좋든 나쁘든 맞추는 스토리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이 실적 좋게 나와도 주가는 안 오르던데 좋게 나와도 빠지던데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요 그거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조금만 길게 보면 실적이 좋아서 혹시 수급으로 인해서 빠진다 하더라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기업들은 그다음 분기의 실적이 이어서 좋아지는 경우 훨씬 많았고요 결국은 그 실적의 흐름으로 추세는 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전반적으로 그날 움직임에 따라서 너무 그렇게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창 부장님께서 그냥 꽉 채워서 준비를 해오셨네요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박병창 부장님 이번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인생이 작습니다 이 저자는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